안녕하세요. 서울랩타일입니다. 치커리를 야무지게 먹어주고 있는 아이들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는 국내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육지거북 중에 한 종이고요. 매장에서 가끔가다 찾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번에 8cm급 정도 되는 아이들로 데리고 와봤습니다. 지금 오자마자 먹성이 아주 좋긴 하지만 서울랩타일 같은 경우는 육지거북을 무조건 30데이 스케어라는 매장 도착 기준 한 달 동안 케어한 이후에 분양하다 보니까 오늘이 23년 6월 21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때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랑 먹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정상스럽게 한번 돌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엽습니다.